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준비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주세요. 내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살 즐거운 한 해가 되실 겁니다. 마지막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항상 수능 날 추웠는데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잘 추구세요. 저는 풍무구에서 수능을 봤는데 재수 없이 한 번에 붙었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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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은 아는 것만 나올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잠잠. 근데 이번 수능은 몇 학번? 20학번입니다! 20? 허어 나 때는 말이야 대학가면 Shimake 광고 대학가면 여친 생겨요 어? 정말요? 주사님 시시하셨어요? 아니요. 쉽지 않더라고요.